우리 성리가 오늘 결혼을 합니다. 하나님의 결혼식이 하나님의 복된 날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정말 신랑 되어지고 친구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각각의 가정 가운데 잘 자라나게 하셨사오니 이제 새로운 가정을 맞아서 정말 이 두 사람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아래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내주시며 모든 사람들의 축하와 감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혼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넘쳐나기를 원하며 이 예식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진행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